제21회 강서서해인협회전이 지난 24일 개막식을 가졌습니다.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강서문화원 갤러리서에서 열립니다. 이번 협회전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지역 내 서해인들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번 전시는 강서 지역의 서해 작가와 동호인들이 1년간 갈고 닦은 서해 솜씨를 뽐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. 특히 향긋한 묵향과 함께 49개 작품의 다양한 필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. 강서서해인협회는 매년 좋은 글과 서체로 지역 내 서해인들에게는 저변 확대를 구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